여기 왜 낯이 왜 있어? 맛있다 언니 달아? 아직도 얘가 뭐지? 보리수가 아직도 남았는데 근데 얘 말랐다 조금 그게 잘긴 하다 물을 익어서 잘해야지 물을 익어서 아주 달아요 음 완전히 너무 맛있다 새콤달콤 새콤달콤한 음 잘라가야 되겠다 음 여기도 있는거야? 저쪽이? 그건 아냐 아니 비가 와서 비가 왔는데도 맛있네 여기 예술이 맺혔는데 따가워 봉지가 없잖아 꺼꺼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지금 매일당님 많아 음 맛있다 냉데보다 낫다 냉데보다 낫지? 야 이거 봐 과자 하나 꺼꺼가면 혼나나? 음 음 음 음 보석같아 빨간 보석 빨간 보석 빨간 보석 빨간 보석 음 음 음 음 음 이야 진짜 맛있어 음 왜 잘라 왜 이왕이면 여기 있는거 잘라 나 좀 있잖아 음 음 먹기 바빠야 음 음 음 이게 하도 열매가 많이 열려서 보리수 나무가 휘었어요 휘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휘어져 버렸네 음 음 이거 잘라가면 안돼요 잘라가 잘라가 잘라줘야 돼 외자님거 잘라봐 응 잘 안 꺾여 나 있잖아 그 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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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잘라 매운 요거 자 불이수서리 불이수서리 요거 자 불이수서리 부리수서리 이거 이제 걸어놓고서 하나씩 따먹으면 돼 걸어놓고 집에 가다가 걸어놓고 이거 하나씩 따먹으면 돼 야 자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많습니다 이쪽 가게도 이쪽 가게도 이쪽 가게도 야 오늘 보리수 타자타자타자 밍 가자 아아... 야... 아이차 그러니까 나스를 누가 건드놔서 그래 그걸 구워가지고 이건 뭘 빈이라 그랬구만 응 아니 보리수 네 팔이 떨어졌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아이차